억대 연봉 부럽지 않다는 인기 유튜버들 수익 때문에 유튜브와 꿈꾸는 직장인들 많죠. 그런데 역시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튜버 상당수의 연 수입이 4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람은 3만 4천여 명입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단 2년 사이에 1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번화했더니 1인당 평균 연봉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전보다 700만 원 줄어든 건데 특히 수입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은 4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상위 1%의 연간 수입은 평균 7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상위 1%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튜버는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니 얼마 안가 포기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업 유튜버가 되겠다며 고가의 편집 장비나 촬영 장비를 샀다가 돈만 날린 사람도 많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e video. 한글자막 by 한효정